삼국지에서 나타나는 우리 소설 삼국지 말고요. 우리 정사 삼국지. 진수의 정사 삼국지에서 드러나는 이 인사정책 관련해서 성킹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나관중의 연의도 그렇고 진수의 정사 삼국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604년에 양기현이 수나라 문제죠. 수나라를 연 그 이전까지는 다 추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 문제가 과거 시스템을 도저히 안 되겠다. 공정하게 국가가 객관적으로 관리대를 뽑자라고 과거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단지 추천제였는데 삼국지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 누구 추천 누구 추천 누구 추천. 천거. 천거예요. 선거. 향거리 선제라고 해서 줄여서 선거라고 하는데 조조가 정사 삼국지예요. 조조가 서기 208년에 물론 후한 마지막 황제인 헌재를 허수아비로 놔두고 자기가 원소와 원씨를 다 박살내고 원소 죽이고 원소 아들 다 죽이고 북방의 실권자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담화문을 하나 발표합니다. 정사에서요. 서기 2008년에. 뭘 발표하냐면 도대체 이 나라의 인사 시스템이 엉망진창이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직불위란 사람이 있었다 하면서 전한대의 사람이거든요. 직불위가 어떻게 봉변을 당했냐면 정말 착한 사람이었대요. 착한 사람이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같은 방을 쓰던 룸메이트가 고향에 내려가면서 얼떨결에 3명이 있었는데 다른 제3자의 금덩어리를 들고 고향 간 거예요. 모르고? 모르고. 그 금주인이 나타나서 내가 어디 갔어? 내가 어디 갔어? 직불위 네가 훔쳐갔지? 아니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냥 미안하다고 했대요. 그냥 그 상황이 넘어가려고. 그냥 회피하려고. 회피하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직불위가 범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오해가 풀렸다. 이걸 보고 전한의 문제 황제가 정말 괜찮은 애다 해서 천거를 받아가지고 관리를 등용을 했대요. 괜찮은 애라고? 괜찮지 않아 보이는데. 나름대로 정직하니까. 회피하면 안 되지.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데 황제 문제의 총회를 받으니까 한 문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질투를 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전하! 저기 있는 저 직불위는 형수와 정을 통하는 해륜아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이렇게 큰 직책을 맡기십니다. 전하! 얘기가 너무 센데. 갑자기 그런 근거는 있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문제가. 아니 내가 정말 등용을 해가지고 쓴 인재인데 뭐라고 형수와 지금 불륜이라고? 이런 폐륜? 이거 안 되겠는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직불위가 형이 없었어요. 그렇구만요. 이런 조조가 이걸 언급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직불위 같은 피해자가 등장을 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했냐면 후한 시대에 제오륜이라는 또 인물을 거론을 합니다. 오륜. 제오륜. 제오륜. 제오륜 케이스를 얘기하면서 또 제오륜이 또 황제의 총회를 받으니까 또 비판 세력이 등장을 한 거예요. 폐하! 제오륜은 장인을 술 먹고 팹니다. 이것도 센데. 세죠. 이런 얘기가. 굉장히 센 얘기도. 센 얘기예요. 장인을 술 먹고 팬다. 그래서 제오륜을 부른 거예요. 황제가. 너 정말 술 먹고 장인으로는 팼니? 배야. 제가 결혼을 세 번 했는데 다 아버지가 없는 딸이었습니다. 이거는 좀 그게 확률적으로 가능한 거? 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대라고 그런 거? 그러니까 조조가 이걸 거론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인사를 하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말도 안 되는 인사 시스템이 등장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무고가 있을 수 있다. 무고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구현령이라고 해서 내가 인재를 직접 다 뽑겠다. 선언을 합니다.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제일 잘해.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조도 이런 뭐라고 할까? 선거로 발탁이 된 인물이에요. 유방이 세운 한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제일 중요했냐면 월 단평이 제일 중요했어요. 월 단평? 월 단평. 지금 몇 평이에요? 월세, 평수 이런 말씀이신가요? 월, 월 자에 아침 단자. 아침 단자? 허, 소호라고 굉장히 유명한 인물 평론가가 있었어요. 삼국시 연예에도 등장을 해요? 인물 평론이 직업이에요? 직업이요. 그 남평가하고 평생 남평가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어? 남평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허, 소호라는 인물이 월 단평이라고 해서 매월 첫째 날. 예. 한 달에 한 명씩 평가를 해줘요. 이게 효과가 있어. 나 이게 제일 재밌다. 이게 제일 재밌다. 허서의 평가를 받아야 돼. 이런 사람 몇 명 있는데 우리나라도? 누구누구누구. 있잖아. 그러니까 조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집안 백그라운드 안 좋고 환반 집안이니까. 하다 보니까 허서한테 제발 월 단평 한 번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늘 그래도 좋은 말을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뭐든지 평가를 내달라 나한테. 나쁜 말도 상관없습니까? 왜? 나쁜 말도 상관없습니까? 나쁜 말도 바로 직접 한다고 했어. 허서와. 찾아갔어. 딱 보니까 허서 선생님 제 얼굴 보니까 어떻소? 그랬더니 그 유명한 말을 조조에게 남깁니다. 그렇지. 평시에는 간웅이고 난세는 영웅이 되겠구만. 그런데 이거 연이 아니었어? 이거 정상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정상에 있어? 이거 듣고 드디어 나 월 단평 받았다. 해서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는데 자기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천거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자기가 발탁했던 순욱이 또 순욱에 추천한 게 정욱이고 정욱의 추척으로 이제 곽가가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참 추억이 새록스러운 것 같다. 오래간만에 듣는 이름들입니다. 추억이 된다. 아니 그런데 추천 얘기 나온 김에 제갈량의 삼고초료 같은 경우에 추천받아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삼고초료를 그 액면가 그대로 보시면 안 돼요. 정사삼국 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수가 쓴 건. 그러니까 유비가 유비 현덕이 제갈량을 세 번 찾아갔다. 끝이에요. 여기에 여러 가지 살이 붙어진 것이 연이인데 저는 그 행간을 한 번 봤어요. 행간을. 그간에서 김 교수님이 말씀해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단어. 행간을 읽을 정도로 여유가 있다는 거죠. 행간을 봤더니. 봤더니 봐봐요. 그래서 일단은 그 서서란 인물이 갈비 아니에요. 서서가 유비 책사였잖아요. 그런데 조조가 편지를 조작해서 어머니 잡아 있다. 하여간 서서가 조조 쪽으로 가면서 추천을 한 인물이 제갈량이지 않습니까? 유비한테. 그렇다고 해서 그 서서 말만 믿고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서 나이가 20살 어리잖아요. 내 밑에서 와서 이래 주십시오. 할 일은 없어.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수경 선생님 사마휘가 뭐 지금 와룡 그러니까 지금 제갈량이죠. 만나봐라. 네가 지금 책사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이 안 풀리는 거다 하고 제갈량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세 번 간 이유는 뭐냐면. 세 번 간은 행간. 행간은 그냥 제갈량을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가서 동네 평판도 한 번 들어보고. 어떻게 사는지 한 번 주변도 한 번 살펴보고. 그러니까 지금 거리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를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인들 인터뷰도 해보고 이래 가지고 세 번 찾아갔다. 또 관우와 장비를 데려가잖아요. 투덜투덜 거리잖아요. 형님 20살 어린애한테 뭐 하는 거냐고. 이것도 행간을 읽어봤어요. 그래요. 이번 행간은 기대해보겠습니다. 가면서 설득을 한 거야. 가면서 설득했다고. 장비야. 관우야. 내가 지금 미 멀리 제갈량을 찾아가는 이유는 이런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니까 내 말 좀 듣고 나를 한 번만 믿어달라. 라고 설득하는 과정이 중간에 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중요한 인사이트는 아닌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거하고 그게 연결이 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조선시대 이제 세자가 입학식을 하거든요. 성경관에 입학식을 해요. 이거 상징적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세자 시강원에서 공부를 하다가 하루 이제 입학식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왕복의라고 해가지고 선생님한테 배움을 청하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 저한테 가르침을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선생님이 저는 세자를 가르칠 정도의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 사양을 하고 아닙니다. 저는 선생님의 배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세 번째 받아들이는 게 기본적인 법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의구나. 예의로서 세 번 묻고 세 번 답하는 것. 이게 지인 인터뷰 안 하잖아요. 지인 인터뷰가 어떤 나의 탁월한 인사이트에서 나온 이거는 확실하다. 그러니까 세 번 찾아간 것이 정말 제갈량만 만나러 간 게 아니라 가서 제갈량이 어떤 인물인지 정말 사마귀 선생님이 말에 맞는지 한 번 주변 연탐을 하는지 아는 나. 그러면 그 세 번도 말씀 들어보니까 당대에 동북아 동양 쪽에 원래 존재했던 그런 예의상 세 번을 쓸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가 감히 어떻게 저렇게 높은 사람들 또 유명한 사람들을 가르치겠어라고 하는 겸손의 표시도 있고요. 한 표면으로는 그렇게 겸손을 했는데도 다시 찾아오게 된다면 말 그대로 행간을 떠나서 정상이 갸륵하다. 이렇게 보는 것들도 있고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아니 유비라는 사람이 세 번이나 찾아갔어? 아유 굉장한데 저런 정도라면 믿을 말하지. 믿고 따라 보자. 이런 어떤 의미를 또 주변에다 계속 이렇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조조가 서기 208년에 승상일 때 현재는 허수아비고 딱 이 담화문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 한나라 시스템 인사 시스템 뭔가 문제가 있다. 본인은. 본. 임자. 임자로 바꿨어? 뺨 좀 지어봐. 하여간 구현령이라고 해서 내가 인재를 직접 다이렉트리 뽑겠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큰 땅덩어리에 인재가 어디 있고 누군지 어떻게 해. 조조 혼자 어떻게 해 이걸. 모르지. 자기는 모르지. 모르죠. 그런데 연희에서는 정말 듣보잡인데 정사삼국지에서는 유비 손권보다 더 존재감 뿜뿜인 인물이 있어요. 진군이라고 해서. 진군. 진군이라고 해서 나중에 조비와 함께 거의 위나라의 기틀을 만든 사람인데 구현령과 그전에 있었던 선거 제도의 장점을 합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요. 구품중정제라고 해서. 구품중정제. 이거 배웠다. 이거 기억나. 그러니까 중정이라는 스카우터를 보내는 거야. 중앙정부에서. 네가 직접 가라. 가서 동네에서 쓸만한 인물들을 다 스카우트해서 와라. 그러니까 헤드헌터야. 헤드헌터들이죠. 이러면 되겠다. 믿을 만한 중정을 싹 다 군이든지 주로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스카우트를 해와라. 그래서 이제 조종인 구현령 같은 경우는 이거였거든요. 누가 정말 딱 데려왔어. 얘 괜찮은 인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는 장관을 시켜줘야 되는데 한 7급 공무원부터 이럴 시스템. 그래서 테스트해 봐가지고 정말 실력이 좋으면 다시 장관 시켜주고 이럴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서 데려와라. 데려와라. 그런데 이 구품중정제만 정확하게 자리만 잡혔어도 중국은 굉장히 굉장한 인사 시스템이 정착됐을 거예요. 확립이 됐을 텐데. 됐죠. 그런데 이거를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본격적으로 실시를 했어. 그런데 문제는 조비가 일찍 죽어요. 그래요. 그리고 그 아들은 또 조예가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 조예도 조예가 깊었어. 일찍 죽어. 그래서 이제 누가 나올 차례가 됐지 이제. 사마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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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마의. 사마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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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품중정제를 딱 봤는데 이러면 정말 자기 사람을 못 심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머리를 굴려가지고 뭘 하냐면 중정들을 가장 밑에 단위인 군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군중정이라고요. 그 위에 있는 행정단위인 주에 주중정을 또 보내는 거예요. 주중정은 자기 사람들로 보내요. 그럼 당연히 주중정은 밑에 있는 군중정 보고 이런 이런 사람 좀 스카우트 좀 하면 좋겠네. 말을 들을 수밖에 없죠. 위에 있는 상사니까 주중정. 그래가지고 구품중정제는 유지를 하면서 점점점 자기 세력을 키워나갑니다. 그럼 유명무실이 된 거네. 그렇죠. 그렇죠. 인사가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틀만 남고 다시 향거리선제 천거제도로 돌아가서 중국은 수문제가 과거를 실시하기 전까지 레코멘드 시스템이 쭉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병행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조선에서도 과거제가 있었다고 하지만 추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광조 같은 경우가 현량과를 실시했던 게 그런 어떤 추천의 모습들을 봤던 거고 실제로 추천의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으니까 물론 그게 검증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긴 하지만 이런 면들을 통해서 볼 때 어떤 인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하나의 원칙 속에서만 이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그 인사를 검증하는 체계가 잘 거쳐진다면 효율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다라고 봤고요. 다만 그거에 대한 몇 가지 제한 조치. 예를 들어 강희맹 같은 경우가 인사를 잘한 2조 판서로 꼽히는데. 언제 때예요? 세종 때. 세종 때. 이 강희맹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 번호는 뭐냐면 임기제를 써야 된다. 어떤 지혜에 오래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지. 유착되지. 그러니까 임기제를 두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른 직으로 옮겨가도록 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떤 인사는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넘어서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일을 하긴 하지만 부정이나 떼떼에 따라서는 월권을 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 그러니까 시스템과 인사는 같이 가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만을 우선시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조선의 관점이었던 거죠. 관상사업을 할 경우에는 타이틀을 허소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왜? 아까 우리 하마평 전부가. 월다평. 좋은 말도 가끔 해줬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나는 막 계속 비판만 하는 줄 알았어. 우리 웅디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난세고 아니면 평세고 다 영웅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게 초. 이제 뭐 가지? 조선가점이 조보에 실리는 거예요. 조보에? 네. 석영이 통과하게 되면 이 사람 이 사람은 어디에 임용되었다. 바로 이제 조보의 아침에 신문에 실릅니다. 인사정책 관련된 이야기 쭉 알아봤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에 이런저런 역사 속의 인사정책들을 쭉 바라보면 투명하게 가감없이 드러내서 비판받을 건 비판받돼요. 그것 때문에 판단받지 않고 일단 능력을 우선시해서 검증을 받으면서 거짓말하지 않을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만 인사검증 시스템의 어떤 원칙이자 근본이 삼아진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정말 실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으니까. 맞습니다. 대신 드러내라. 맞습니다. 드러내고 감당하고 책임지고 이후에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